제길 피는 혼자 투덜거리며 지금까지 서있던 기념비가 옆을 떠났다. 피는 자기 자신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고 모두 짜증이 나고 원수스러웠다. 광화문 큰 거리를 총독부 쪽으로 어슬어슬 걸어가노라니 그의 그림자가 짤막하게 앞에 누워간다. 피는 그 자기의 그림자를 콱 밟고 싶었다. 그러나 발을 내어 디디면 그림자도 그만큼 앞으로 더 나가곤 한다. 이 그림자와 자기 자신에서 그리고 그림자를 밟으려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 달아나는 그림자에서 피는 자기의 이중인격의 모순상을 발견하였다. 동 십자각 옆에까지 온 피는 그 건너편 담배가게 앞으로 갔다. 담배 한 값 주시오 하고 돈을 꺼내려니까 담배가게 주인이 네 마코입니까 묻는다. 피는 담배가게 주인을 한 번 거들떠보고 다시 자기의 행색을 내려 훑어보다가 심술이 벗정났다. 그래서 잔돈으로 꺼내려던 것을 일부러 1원짜리로 꺼내드는데 담배가게 주인은 벌써 마코 한 값 위에다 성냥을 받쳐 내어민다. 해태 주어요. 피는 돈을 들이밀면서 볼먹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배가게 주인은 그저 무신경하게 네 하고는 마코를 해태로 바꿔주고 85전을 거슬러준다. 피는 저편이 무렴해야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얄미웠다. 그는 해태 한 개를 꺼내어 붙여물고 다시 전착길을 건너 개청가로 해서 올라갔다. 이제는 포켓 속에 남은 것이 꼭 3원하고 동전 몇 푼이다. 엊그제 겨울 외투를 4원에 잡혀서 생긴 것이다. 방세와 전기뿔 값이 두 달치나 밀렸다. 3원은 방세 한 달치를 주고 1원에서 전등 싹 한 달치를 주고도 싶었으나 그러고 나면 그나머지로 설렁탕이나 호떡을 사 먹어도 하루 밖에는 못 지낸다. 그래 그대로 넣어두고 한 이틀 지내는 동안에 1원이 거진 달아났던 판인데 공연한 객기를 부리느라고 당치도 아니한 해태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1원 돈은 완전히 달아나고 3원만 남은 것이다. 피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3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3원을 곱쟁이 쳐보았다. 6원 12원 24원 48원 96원 192원 8원 모자라는 200원 400원 800원 1천6백원 3천2백원 6천4백원 1만2천8백원 800원은 떼어버리고 2만4천원 4만8천원 9만6천원 19만2천원 38만4천원 76만8천원 153만6천원 3원을 18번만 곱짚으면 153만원이 된다. 153만원 그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며 어깨가 으쓱해졌다. 3원의 18곱쟁이가 150만원이니 퍽 쉬운 것이다. 그놈만 있으면 100만원을 들여서 50전짜리 16페이지 신문을 하나 했으면 우선 K사장의 엉엉 우는 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대로 15만원만 있어도 1만5천원 아니 1천5백원만 있어도 아니 150원만 있어도 15원만 있어도 우선 방세와 전등싹을 주고 한 달은 살아가겠다. P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한 달만 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몇백원은 있어야지 아니 몇천원은 아니 몇만원은 P는 늘 하는 버릇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장을 되풀이하였다. 한 달만 살고 싶다. 한 달만 살고 싶다. 한 달만 살고 싶다. 한 달만 살고 싶다. 한 달만 살고 싶다.